10. 북쪽 지파들의 배반 10.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부함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11. 여로부함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부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삼기겠나이다. 12. 로부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13. 로부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14.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들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15.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16.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17.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18. 내 아버지는 가죽 첫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첫직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19. 삼일 만에 여로부함과 모든 백성이 로부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9.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부함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0.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21. 내 아버지는 가죽 첫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첫직으로 치리라 하니라 22.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22.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너바세 아들 여로부함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23.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4.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25.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25.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26.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26.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부함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27. 로부함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27.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처죽인지라 28. 로부함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29.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29. 로부함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9.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30. 로부함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30. 유다와 베냐민 족석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31.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부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31.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1. 설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부함과 32.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3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33.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34.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35.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36. 여러부함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36. 로부함이 이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상업들을 건축하였으니 37. 곧 베들렘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38.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론과 헤브론이니 38.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상업들이라 39. 로부함이 그 방비하는 상업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39.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40. 모든 상업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40. 유다와 베냐민이 로부함에게 석하였더라 40.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부함에게 돌아오되 40.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40.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41. 이는 여로부함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41. 여로부함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41.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42.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초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42.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부함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43.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44. 루호부함의 가정 45. 루호부함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의 딸 마알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45. 마알라스는 이세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46.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47.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47.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48. 로부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48.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48.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49. 로부함은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49.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49. 로부함이 지혜롭게 행하여 49.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50.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50. 양식을 후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50. 애굽이 유다를 치다 50. 로부함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메 50.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50.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50. 로부함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1. 그에게 병거가 천이백대요 마병이 육만명이며 52.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구와 구수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52.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3.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53. 선지자 스마야가 로부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5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54.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55.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55.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55.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6.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56. 나의 노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57.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57. 애국왕 시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58.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59.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59.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60.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60.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60.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60.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60.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61.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62.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63.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64. 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5.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라 66.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타위성에 장사되고 67.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3.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64. 로보암 왕 18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64.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65.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65.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66.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66.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66.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66.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67.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군모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67.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68.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69.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69.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69. 설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69. 그때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69.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70.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성아지들이 70.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서장들과 70.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석을 따라 제서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70.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70.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서장이 될 수 있도다. 70.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71. 여호를 섬기는 제서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72.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 앞에 번제를 들이며 분양하며 72.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72.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7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74. 그의 제서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74.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75.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75. 여러부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76.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서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76.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부함과 온 이스라엘을 76.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77.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78.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78.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79.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79. 아비아가 여러부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업들을 빼앗았으니 79.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80. 아비아 때 여러부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80.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80.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80.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타위성에 장사되고 80.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81.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81.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81.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81.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82.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83.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84.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85.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85.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86.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7.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만 명이오 87.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팔만 명이라 87.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87.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대를 거느리고 87.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의 전열을 갖추고 88.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88.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8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89.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89.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90.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91.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91. 여호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91.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91.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메 91.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92. 이는 여호와 패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92.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93.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94.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95.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95. 또 짐승지키는 천막을 치고 95.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95.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95. 제 15장 95. 아사의 개혁 95.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해 96.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96.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97.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97.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97.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97.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98.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98.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해 99.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99.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99.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99.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99.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99.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99.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99.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99.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미라 하니라 99. 아사가 이 말 곧 산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99.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99.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99.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99.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99.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시무원 가운데에서 나와서 99.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99.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99.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99.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99.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99.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99.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99.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99.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99.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99.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를 찾았으므로 99.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99.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99.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99.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났으니 99. 상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99.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99.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99.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 드렸더니 99.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99. 이스라엘과 유다의 총돌 99.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99.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99.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99. 다메색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99.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99.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99.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99.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99.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99.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되 99.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99.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99.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99.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99.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99. 선견자 하나니 99.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99.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9.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9.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99.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9.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99.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99.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99.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쓰리다 하며 99.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99.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99.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99. 아사가 죽다 99.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99.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99. 경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99.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99. 타위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99.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99.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99. 아사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어 99.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화돼 유다 모든 견관성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99.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장복한 에브라임 상업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99. 여호와께서 여호사바시과 함께하셨으니 99. 이는 그가 그의 조상 타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99.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9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해 99. 유다 무리가 여호사바시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99.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99.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디아와 스가야와 느다렐과 미가야를 보내어 99.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가르치기하고 99.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99.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99.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9.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99.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99. 여호사밭이 강대하여지다 99.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99.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해 99. 불레새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99.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99.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냥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들였더라 99.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99.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99.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99.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99.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99.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명을 거느렸고 99.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99. 베냐민의 석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명을 거느렸고 99. 그 다음은 여호사밭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명을 거느렸으니 99.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99.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관 성업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99. 제 18장 99. 산지자 미가야가 아하부왕에게 경과하다 99. 여호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99.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99.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99.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99. 함께 가서 길랏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99.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99.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99. 여호사밭이 대답하되 99.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99.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99.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99. 여호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100.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100.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100.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100. 그들에게 이르되 100. 우리가 길랏라모스에 가서 싸우리아 말리아 하니 100. 그들이 이르되 100. 올라가소서 100. 하나님이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100. 여호사밭이 이르되 100.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100.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10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100.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100.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100.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100.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100.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100. 여호사밭이 이르되 100.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100.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100.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00.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밭이 100. 왕복을 입고 100.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100. 각기 보좌에 앉았고 100.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00. 그나 하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100.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00.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100.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00.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100. 길라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100. 여호와께서 그 상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100.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100.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100.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100. 미가야가 이르되 100.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0.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00.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100.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100.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100.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들이다 하니 100. 왕이 그에게 이르되 100.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100.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100. 그가 이르되 100.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100.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100.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10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세게 이르되 100.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100.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100.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100. 미가야가 이르되 100.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00.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100.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10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0. 누가 이스라엘 왕 아압을 꿰어 100. 그에게 길라드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100.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100.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100. 한 영이 나와서 여호 앞에 서서 말하되 100.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100.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00.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100. 그가 이르되 100.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100.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10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0.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100.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100. 이제 보소서 100.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100.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100.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100. 그나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100.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100. 미가야가 이르되 100.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볼이라 하더라 100.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100.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100.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100.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100.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100. 미가야가 이르되 100.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100.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100. 또 이르되 100.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100. 아합이 죽다 100.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길라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10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세게 이르되 100.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100.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100.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100.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100.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100.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100.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바스를 보고 이르되 100.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100. 여호사바시 소리를 지르메 100.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100.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100.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100.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100.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100.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100.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100.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100.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00. 성견자 예후가 여호사밭을 규탄하다 100. 유다왕 여호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100.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100.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100.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100.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100.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100.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100. 여호사밭의 계약 100.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100.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100. 그들을 그들의 수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100.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100.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100.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100. 여호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100.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100. 그런즉 너희는 여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100.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이함도 없으시고 100. 치우침도 없으시고 100.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100.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100. 레위 사람들과 제스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100. 여호와께 속한 일과 100.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100.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00.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를 경애하라 100.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100.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개명이나 100.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100.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100.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100.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100.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00.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100.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100.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100. 너희는 힘써 행하라 100.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100.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 100.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 100. 여호와의 아들 스바디아 제 20장 여호와 사밧과 아라멜 전쟁 여호와의 아들 스바디아 그 후에 모합자선과 암몬 자선들이 마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합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침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차선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푸나야의 손자요 스가리아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바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트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바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성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성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호사밭의 행정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밭의 시정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애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유다왕 여호람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삼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하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의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바세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베 집이 음행하듯 하며 구세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타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여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베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여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베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마자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베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씨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왕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베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베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던 여우 사바세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여왕 아달리아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 사부하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 사부하스는 여우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이더라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23장 아달리아에 대한 반역 제7년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우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밭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메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메 여우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우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우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스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우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우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고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스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스장 여우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미더라 제스장 여우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성하는 소리를 듣고 여우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메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성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메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우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미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군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래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위시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히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제24장 유다왕 요하스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체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일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일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체수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삼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위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벌이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래를 감동시키시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처죽였더라 이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래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혼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와스가 죽다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이와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이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이와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세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위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여인 심화세 아들 사밭과 모합여인 심우리세 아들 여호사밭이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한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해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와 애돔의 전쟁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이십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삼십만 명을 얻고 또 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십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선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페트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우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와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이와스가 유다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이와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이와스가 베세메스에서 여와스의 손자 이와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이와스의 아들 이와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이와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저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로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실을 밝히 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불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트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불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사 불레셋 사람들과 그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동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조화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사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석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 오백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구와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기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석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정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유다왕 요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상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타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선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지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르를로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기아와 살룸의 아들 여의스기아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위에 태워 데리고 정유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불레새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업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야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낳추십니다 아수르 왕 딥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의 범죄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의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정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9장 유다왕 히스기야의 성전정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수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기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의 자선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리아의 아들 이오엘과 무라리의 자선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왈렐렐의 아들 아사리아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이오아와 이오아의 아들 에덴과 엘레사반의 자선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사베의 자선 중 스가리아와 마따냐와 해만의 자선 중 여우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선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스장들도 여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와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업의 귀인들을 모아 여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념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서와 유다를 위하여 석주의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스장들을 명령하여 여와의 재단에 들이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해 제스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순냥들을 잡음해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해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석주의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메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스장들이 잡아 그 피를 석주의 제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석주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석주의 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와의 전해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들일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와를 찬성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성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 재물을 여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 재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칠십 마리오 순냥이 백 마리오 어린 양이 이백 마리이니 이는 다 여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육백 마리오 양이 삼천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재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와의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6월절을 상대히 지키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네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와의 전에 이르러 귀래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립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귀래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스장들은 날마다 여와를 칭성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와를 잔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와께 감사하였더라 두 번째 잘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칠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스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타위세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 31장 히스기야의 개혁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여를 정하고 그들의 반여를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성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이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희스키아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희스키아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스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희스키아가 명령하여 여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코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아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무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희스키아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리아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하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스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스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스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스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개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리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리비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타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여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었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왁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왁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왁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왁께 기도하며 여왁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의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왁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포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미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타위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죽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타위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십이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발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드리라 하신 여와의 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여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탁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왁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왁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해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왁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해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왁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타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와의 전을 건축한 산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 성박게 던지고 여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저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몬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이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제 34장 유다왕 요시아의 개혁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메 무리가 왕 앞에서 발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 던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업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율법책의 발견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석유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 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하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석의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석의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석의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석의관 사반과 왕의 시정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하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네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설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설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여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리야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코난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엘과 또 하사비야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천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측에 기록된 대로 여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귀래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선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와의 재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죽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석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제 36장 유다왕 여호와하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국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하며 애국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하스를 애국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누부가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누부가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누부가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누부가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율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